에버소이 하지만 저희 정령들은 스스로의 기원, 즉 어떤 유물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알지 못해요 자신의 근원에 알맞은 이름을 붙이는 것, 그것이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애타게 바래온 일입니다 영혼의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일이야말로, 정령에게 있어 둘도 없는 기쁨 하지만 이걸 다룬 위치를 꺼내는 것이 합니다 서 전혀 confuse 그런데, 이 순간의 생명과는 하지만, 증명과는의 긍정관과는는 느끼한 게, 변명을 끝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작업은 장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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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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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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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정말 끝이 없네 너무 끈질긴 거 아냐? 넌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아 뭐? 린지 너야말로 너무 답답하게 싸우는 거 아냐? 효율을 따지면서 계산하는 거야 맥돼지... 자, 자, 진정하시고요 로제... 네네 정말 심각해요 다행히... 아... 하늘을 한번 봐주시겠어요, 구원자님? 저게 바로 게이트 아르카디아 대륙상국 단지 하늘에 둥둥 떠있는 게 폐야! 적들이 옵니다 게이트는 안에서 마물을 생성해내죠 게이트가 사라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저 열쇠 뿐 저... 물론... 그리 쉬운... 네 구원자님에게는 충분하니 당신께서 사용하신 정령술사의 권능 감사합니다 구원자님과 함께라면 게이트 공략에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요 방금 그거... 아... 아... 동쪽에서... 막 진작! 얼른 피난민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전력이 너무 부족해 흠... 그렇다면... 여긴 제가 남아서... 어떻게... 안 돼! 로제 너 혼자 위험하게 들 순 없... 어... 우선... 뭐... ㄷ ㄷㄷ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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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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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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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만 해도 흉흉해 거짓된 주인이 나타나는가 약속된 종말을 헤쳐나갈 방법, 되찾아라 정령들의 이름을 오직 너만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으리니 정령들이 자신의 기원을 깨닫는 순간 길이 열리고 마침내 이스러져 가는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주리라 이건... 방주가 보내는 메시지인 걸까요?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군요 서두르겠습니다 만화 엔진 부스트 모드 전환 착륙 지점 포착 공간 골절 술식 입력 완료 시스템 올 그린 목적지 공간 골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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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cross 공간 골절 따라서 파이팅 fold 다 저 할머니라... 한참 기다렸다고 느려 빠졌고 한 번 정한 타깃은 놓치지 않아 으응 왔어? 아흐흐흐흐 정신 범쩍 들게 해줄게 헥, 턱 들일 거 있어 뭐든... 눈부신 아침이예요 일어나세요 연락처를 받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을 해 나를 불렀나? 새로운 관리자의 임명 절차를 시작합니다 메피스토펠 메피스토펠 6000전 9월 뱅 정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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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자님. 구원자님. 안녕. 구원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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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pa. 못나게 걸는 데미지가 없어서 호동의 사명 모자도 여행을 받았다 아.. 2 Knocked 메피스토펠 아니 거문네 기사단 메피스토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강해질게요 메피스토펠 어? 손수건 빌려 드릴 게- 검은매 기사 좋아, 덕하- 어? 손수건 빌려 드릴 게요 메피스토펠 귀중한 예장 메피스토펠, 아니- 검은매 기사단 단장 좋아, 더 강해졌어 네, 준비됐어요 네, 준비됐어요 부르셨군요 이네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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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대기중인 제 힘을- 네, 준비됐어요 부르셨군요 어디로 향하는 거죠? 음. 재힘을- 부르셨군요 음. 부르셨군요 부르셨군요 덱이 제 힘을... 부르셨군요 어디로 향하는 거죠? 이런데데데데데데데 부 disorders 으흐흠 많이 뜨거우셨죠? 부르셨군요 흐흐흐흐 제가 씻겨드릴게요 흐흐흐 음... 있었죠? 음... 메피스토펠... 귀중한 예정... 음... 음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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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